자, 참조와 복제의 차이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면 그 비유는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원본 파일이 있어요. 이 원본 파일에는 헬로월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글씨를 좀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원본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복사본이 만들어졌죠? 원본에 대한 복사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사본은 헬로월드라고 당연히 적혀 있죠? 자, 제가 원본 파일을 열고 이 원본 파일에다가 헬로월드2라고 하고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사본의 파일 내용을 읽으면 이 파일이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안 바뀌죠. 왜냐하면 원본을 복사한 것이고 이것은 원본.txt라는 파일의 내용과 원본-복사본.txt라는 파일의 내용이 서로 파일이 각각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본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 있는 항목 중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해서 원본.txt에 대한 바로가기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면 자, 원본의 내용은 현재 헬로월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의 내용도 예, 헬로월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원본 파일의 내용을 헬로월드2라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얘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파일을 열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가기 파일의 내용도 헬로월드2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이 원본이라고 하는 이 요 파일 있잖아요. 자, 이 파일 안에 실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원본 바로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파일의 내용을 참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원본.txt라는 이 파일을 연다라는 것 수정한다는 것은 결국 원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로가기 파일은 이 원본.txt라는 파일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원본.txt 파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요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100기가짜리 파일이 있다. 예, 100기가짜리 그럼 여러분이 바로가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예, 아주 적은 양의 용량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복제된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본의 내용이 바뀌면 바로가기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제의 경우에는 원본이 바뀌어도 복제된 것들이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원본이 100기가 하면 복제를 하나하면 200기가 되고 두 개하면 300기가 세 개하면 400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면들이 복제와 잠조라는 것에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가지 컴퓨터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데이터 타입이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변수에 여러분이 어떠한 값을 담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값은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그 변수는 이 변수 자체는 그 인스턴스의 값에 대한 참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가 기존에 어떠한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 변수와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변수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에 대한 참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하면 얘가 변경되겠죠? 그 얘기는 b를 통해서 얘를 수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같은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들은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기본 데이터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 각각의 변수들이 그 기본 데이터형의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조 기본 데이터형이 아닌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참조를 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바로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여러분이 new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참조형 또는 참조 자료형 또는 참조 데이터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바가 동작하는 것은 참조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메모리도 훨씬 더 덜 사용하고 그리고 원본의 변화가 모든 참조 데이터형에 반영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작성을 이 수용한 결과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복제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참조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자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에서 훨씬 더 중심을 잡기가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